평택 포승지구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대략 14,400평 정도 되는데 이곳에 미래차 모듈 제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가 1,540억을 투자해 평택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 산업벨트와 자율주행 중심지를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현대모비스 뿐만 아니라 첨단 모빌리티에 있어서 필요하신 상황이 있으면 같이 의뢰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차 생산에 교두보 마련은 물론 약 5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